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진로를 보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생활습관입니다. 백날 레이저를 해드려도 생활습관의 교육을 안 시키면 피부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환자분들께 시술 중에 생활습관 교육을 엄청나게 해드리는데 항상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2주 간격으로 오시는 분들이라면 시술 20분 받아서 어느 정도 피부가 좋아지더라도 24시간 곱하기 14일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피부에 나쁜 습관을 한다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피부 미인이 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색깔을 띠는 선크림, 비비나 CC 같은 것의 빈도수 줄이기입니다.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피부의 노화와 색소침착의 주범인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피부에 선크림의 화학성분들이 계속 수시간씩 덮고 있는 행동들이 피부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선크림에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티타늄 디옥사이드랑 진크옥사이드가 있는데 이것은 하얗게 백탁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들이 자연스러운 피부색을 띠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성분들을 믹스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산화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비크림이 있는데 이러한 비비크림은 실제로 일반 파운데이션과 같은 착색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물질들은 임상적으로는 단일 세안으로 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볍게 밖에 장 보러 가니까 난 가볍게 비비만 바르고 나가야지 라고 했는데 실상은 가볍게 지워지지 않는 물질들을 바르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가볍게 단일 세안만 했다가는 입자가 피부와 모공 사이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부 구독자분들은 그럼 매일마다 비비크림 쓰는데 그럼 매일마다 이중 세안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매일마다 이 오일을 잘 녹일 수 있는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등으로 비비크림을 닦아내기 위해서 이중 세안을 한다면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서 더 피부가 예민해지고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 안에 있을 때는 선크림 바르지 말기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선크림을 발라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집에서 창가 쪽이나 햇살이 얼굴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한다면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자외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외선 중에 UVA는 유리창을 뚫고 안으로 투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튼이 쳐져 있고 창가 쪽에 위치하지 않는데 매일마다 선크림을 집에서도 바르는 분들의 제일 큰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진코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와 같은 자외선 차단 물질과 또 아이언옥사이드와 같은 다양한 착색제 등이 하루 왼종의 피부 모공 사이를 꽉 막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피부에도 이 보습제 빼고 아무것도 접촉되어 있지 않는 쉬어있는 상태를 길게 만들어줄수록 피부가 스스로 회복을 해서 피부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 실내등이 켜져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실내에 있는 LED등은 실제로 자외선이 나오지 않고 또 예전의 형광등의 경우에도 극소량이 방출될 수는 있지만 이는 대부분 형광등 유리관에 흡수되며 또 방출되는 극소수도 우리가 이렇게 집안의 서인의 위치집이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피부의 실내등이 자외선의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팩을 한 상태로 잠들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팩을 알기 위해서는 피부 밀봉요법이라는 개념을 이해합니다. 피부는 맨 바깥층의 각질층이라는 아주 단단한 피부 장벽이 있어서 웬만한 화장품 성분들은 이 부분을 뚫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질층을 뚫기 위해서 이온영동법을 쓴다거나 초음파를 이용한다거나 미세바늘을 이용한다거나 하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이 피부 밀봉요법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유효성분을 발라놓고 뭔가를 찰싹 붙여놓으면 그 유효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팩을 하고 1시간 이상씩 방치하게 된다면 유효성분의 흡수율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 피부는 자극성 접촉피부염이라고 해서 피부에 닿았을 때 문제가 전혀 없던 성분들도 빈도수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팩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골프 칠 때 기미 패치 같은 것들도 같은 맥락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